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일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공병호, 신인균 그리고 두 사람의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 음모론을 믿었던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측,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4개 경합주 선거 무효 소송을 각하를 했습니다 제가 첫 보도를 할 때는 기각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거는 각하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심리를 해보고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기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소송한 사람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했다 그래서 deny라고 했습니다 거부한다 했습니다 deny 그러면 이거는 각하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각하 기각보다 더 심한 거죠 각하 이건 심리할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도대체 텍사스와 4개 경합주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4개 경합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4개 경합주에서 선거법을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선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선거 무효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그래 그게 텍사스와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텍사스의 법익, 법적 이익과 아무 상관 없다 당신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9명의 판사가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9대 0인 것 같은데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다루어 가지고 심리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저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운명이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수가 과거에 몇 번 있었으므로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 언론 여러 국내외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바이든이 압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더랬습니다 결과는 맞았습니다 사실은 이번이 압승입니다 선거인단으로는 306대 232 그리고 표 차가 엄청납니다 700만 표 차 이상으로 이겼고 바이든이 8천만 표를 얻었는데 이것은 역대 공화당 후보 아니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맞았는데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조사를 보면 틀무없이 바이든이 이익게 되어 있는데 계속 트럼프가 이긴다고 명신하던 사람이 트럼프가 지니까 그 뒤부터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쏠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공병호, 신인균 등등등 이런 사람인데 아마 이 동영상 올린 횟수로는 저와 공병호 두 사람이 막상막하일 정도로 많을 겁니다 더 차이가 있다면 저는 정확한 예측과 정확한 보도를 했고 공병호 씨는 부정확한 예측과 부정확한 보도를 했다는 차이가 있는데 공병호 TV에 한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렇게 보도를 했나요? 이 사건 아니면 어떤 사건을 맞는가? 연방대법원 기각 이렇게 하면서 4분 38초 동영상을 올렸는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다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겨놓으면서 이게 그러나 선거 부정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소 찜찜했던 모양이죠 선거 부정에 대한 판단은 아닌 게 아니라 선거 부정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댓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댓글이 562개가 달렸는데요 이걸 읽어보니까 한국의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단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황상태 인기도 하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음모론을 폈던 유튜브 유튜브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음모론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분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나타나는 행동은 반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맞습니다 반미적으로 이게 국가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걸 공병호TV의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요약을 하면 연방대법원이 그렇게 나오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력을 펴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게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트럼프 그대로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가 계엄력을 선포를 해가지고 바이든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계속 집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1986년 필리핀에 있었던 마르코스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전 상태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꿈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개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기각으로 봅니다 비상사태 선언과 사계주 부분 계엄력으로 부정선거 연루자들 체포 등 난국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신모란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계엄력 선포하세요 미국 연방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대한민국 우파서 강력 지지하네요 계엄력 선포하는 게 왜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아무나 들고 나와서 자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독재적 발상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와 4.15 총선이 미 대선과 겹쳐 보여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실이 외면당하고 정직한 자들이 반칙을 일삼는 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속에서 불이 납니다 트럼프가 진실을 지키는 사람인데 핍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유민주주의 계엄룡으로 빨갱이 잡아라 바이든이 빨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각시켰다면 이 자들도 민주당 퇴근이 되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9명의 미국 대법원 판사 중에서 6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치명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3명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트럼프도 이미 연방 대법원도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룡 선포하고 군사적 행동 해야겠지요 전쟁 상황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사회생활하는데 좀 지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마지막 한 수까지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했다면 그럼 계엄룡을 선포하고 부정 선거범들을 체포해야겠네요 참으로 미국도 힘드네요 연방 대법원이 도망쳤네요 급쟁이들이 뭘 할 수 있나요 국가를 지키는 것은 군대입니다 연방 대법원장들도 딥스테이트 돈 다 처먹었나 봅니다 딥스테이트가 여기 또 나옵니다 딥스테이트라는 걸 하나 가공으로 만들어 놓고 트럼프는 딥스테이트와 싸우는 영웅이다 하는 게 이 업무론의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비겁한 대의원 주 의회로 연방 하원으로 책임을 믿는 것 총 맞기 싫다는 것 엄청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을 자행한 측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미국도 우리처럼 끝장난 나라라고 봐야 한다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님, 서겁 빠진 대법원 믿지 말고 이제 빨리 결단을, 결단을,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 한 사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계엄령 밖에 남은 것 같아 보인다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민주주의를 짓받고 국민 주권을 강탈해간 부정선거를 단지하고 그 관련자들은 모조리 엄벌해야 한다 너무 습은 물이 깊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네요 트럼프로 계속 동정합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모든 시스템이 좌파가 장악했네요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서 미국을 리모델링을 해야 함 트럼프는 한 단계 더 밑단계까지 생각해 놓는 천재입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트럼프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 트럼프가 다른 벌을 갖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놀아나는 게 아니다 김정은을 잡을 다른 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위한 희망 고문을 했던 분들이 참 난감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자유시민의 기대를 한 방에 짐겨버리네 이깁니다 그렇게도 미 대선의 부정선거 증거들이 많은데도 미 연방법원에서 기각을 했다고 미쳤구만 미쳤답니다 미쳤다고 미국 대법원이 미쳤답니다 평등권의 침해 갑자기 왜 평등권의 침해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소송 제기할 때 벌써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미국 미 82사단 공수부대의 움직임이 전 미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계엄령을 준비해 가지고 82 공수부대가 출동한다는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충격입니다 결국 피를 봐야 한다는 거지 끝까지 갑시다 제2의 남북전쟁 직전 사태나 똑같다 계엄령 선포가 최후의 답인가 보다 투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불가능한가 기가 막힙니다 기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이제 계엄령밖에 없는가 이젠 마지막 길 계엄령 선포 뿐 아무리 대법원 판사라도 기본 상식과 양심을 무시하면 물리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역시 쉽지 않군요 한국과 너무나 똑같네요 마샬 로우 계엄령만이 답이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시대네요 왜 공병호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오도를 했느냐 하는 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이제 생사를 걸고 싸워야 돼요 군부도 매수당한 게 아닐지 걱정된다 이제는 군대까지 또 의심을 합니다 이 음모론은 끝이 없습니다 음모론은 모든 것을 의심을 합니다 나중엔 자신을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음모론자가 결국 자기 파멸로 가는 게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저스티스가 아니라 무책임한 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계엄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안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 승리 100%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이 음모론을 알면서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한국에서 확산시킨 사람들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식인들 아닙니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몇 사람은 자신이 우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파는 책임지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때 그걸 바로잡을 의무가 있고 특히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